조만간 스마트폰이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스마트폰도 멸종 대상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안경이 주가 되고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조가 되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배우는 부잉남TV의 부잉남입니다. 트렌드를 알면 아무래도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와 교수님이 같이 공정한 총 7인의 저자가 있는 머니트렌드 2023의 공동 저자분이신 메타버스 NFT 관련돼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 책이 또 잘 되고 있는데 사실 트렌드 특히 돈의 흐름에 대해서 또 연말이고 또 연초다 보니까 또 이런 정보를 좀 알면 내년에 또 어떤 투자계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그쪽에서도 또 분명히 어떤 기회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모셔봤거든요. 가장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건 조만간 스마트폰이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전에 그 2G폰이 멸종하듯이 스마트폰도 이제 멸종 대상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얘기 좀 한번 좀 해 주시죠. 사실 충격적인 변화란 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회가 또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변화를 가만히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할 것이고 이 변화를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 보면 사실 제일 불편한 시점이 있어요. 길 걸어가다 쓰게 되면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택시 타도 그렇고 알람이 오게 되면 자꾸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왓츠에 뭐가 뜨는데. 우리는 욕심이 계속 쓰고 싶어요. 계속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쓸 수 있는 이런 안경 같은 거. 그래서 디바이스 형태가 갑자기 몇월 며칠부터 확 넘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차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종으로 안경형 장비를 보조형으로 쓰다가 안경이 주가 되고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조가 되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스마트폰도 결국에 핸드폰이다 보니까 전화기 기반으로 해서 귀에다 대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워치처럼 보조가 아니고 안경이 주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워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화하려고 하면 마침부터 옛날에 미국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갖다 대기고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작죠. 그런데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실제 투경을 시키게 되면 한 100인치 정도까지 공간감이 나오고. 100인치죠. 이게 어떻게 핸드폰을 대체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입하고 귀에 가장 가까운 어떤 물체가 안경이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스마트폰 샀을 때만 해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방이 어디에 꽂을지 몰랐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불편해하긴 해요. 모든 안경은.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쓰고 남두 쓰고 모두가 쓰고 다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안경만 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경이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없애는 식으로 아주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배터리 부분이 약간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시간이 그래도 하루에 절반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무겁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VR 고글처럼 만들어버리면 하루 종일 못 쓰니까 경량화시키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게 이슈이긴 한데 배터리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2023년도에 몇 개의 시제품이 나오고 그게 또한 1, 2년 지나면 충분히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시제품 같은 걸 써보셨잖아요. 현재 버전의 어떤 기능이랄까? 이런 건 어떤 수준인가요? 저는 사실 꽤 만족스러웠어요. 태블릿들은 그냥 불편하잖아요. 화면이 작아서 불편해요. 자막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거 안경 끼고 딱 보면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해본 적이 없으실 거고 저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작동 원리라는 게 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띄워가지고 초점이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 게 뭐가 불편하냐? 주로 스마트폰 손에 올리고서 만지잖아요. 드래그하거나 터치하는 건데 또 여기다 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작법이 궁금하네요. 네. 조작법. 일례로 이제 외국에 있는 빅테크들 조작법에 대한 특허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는 사람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많이 했던 게 키보드거든요. 키보드. 그랬었죠. 스마트폰도 키보드 있잖아요. 천지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메타 쪽 진영을 보게 되면 팔찌.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여기 팔찌에 차게 되면 밑에 있는 힘줄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정확하게. 힘줄로 키보드 치는 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독수리 탑법이 뭔가에 손가락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정밀하게. 그래서 가상 키보드를 띄워 놓고 이게 되고요. 또 이제 보면 약간 애플 쪽 진영은 예전부터 약간 패드도 그렇고 독특한 입출력 방식을 많이 택했어서 그쪽은 반지. 반지요? 링이에요. 진짜. 링인데 끼고 있으면 만지작거리게 되면 마치 맥북 같은 거 드래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한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굴리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커서라든지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약간 힘을 눌리면 드래그. 누른 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사실 지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가상 영화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사실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예전에 많이 쓰던 게 그 아이비엠 노트북 보게 되면 가운데 빨간색 콩이 빨간색. 아, 있었어요. 아, 아세요? 알죠, 알죠. 아시는구나. 그거 잘 쓰신 분들도 그때에 잘 썼어요. 엄청 편하다고. 어떻게 보면 빨콩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는. 그거 작은 콩 하나 갖고 인터페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도 배터리가 사실 오래 안 가서 좀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는데 이 작은 거에다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확 다 넣을 수가 있을까? 이게 공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한동안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보게 되면 워치의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초반기에 워치를 보게 되면 진짜 별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얘도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다 끌어온다라기보다 점점 넘어올 겁니다. 또 배터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는 배터리가 여기 한정되어 있으면 무선 충전하는 거. 부가적인 장비를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안경 집이라고 합시다. 딱 벗어서 안경 집의 의미가 되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러네요. 안경이 좀 두툼하잖아요. 아니 뭐 에어팟처럼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좀 더 몇 년 뒨는데 렌즈형 장치 연구하는 모조비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는 아예 목걸이 같은 걸 통해서 여기에 매트를 좀 큰 걸 달아놓고 와이어리스 이런 것도 쓰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눈앞에 온 기소는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가는 길은 AR 그냥 글래스로 돼 있는 안경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이 한쪽은. 스마트폰은 거의 안경화로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의 팀쿡이 나는 메타버스냐 모르겠고 AR에 우리는 승부를 본다. 이것도 결국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거면서도 AR이 방점을 찍겠다는 말은 애플의 핵심이 지금 전화잖아요. 전화가 AR로 진화한다라고 저는 팀쿡이 선화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결국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한번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완전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 다음은 안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VR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은 뒤집어 쓰는 거를 더 뭔가 좀 메타버스 같다고 느껴지고 하는데 VR하고 AR은 좀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른데 VR은 보통은 지금처럼 우리 앉아가지고 여행관이 딱 쓰게 되면 물안경 같은 거죠 모양은. 그렇죠. 물안경이고 물안경을 쓰면 물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쓰게 되면 외부에 있는 자극이 안 들어와요 시각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걸 이동하면서 쓸 수가 없고 굉장히 부피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AR은 VR을 하는 부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항시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공간과 접목돼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그게 대박인 점이에요. 우리가 AR 하면 옛날에 포켓몬고 같은 것처럼 화면에 띄우면 갑자기 애가 포켓몬 띄고 하는 것처럼 가상현실과 실제를 동시에 겹친다는 거. 제가 오늘 로카이 이틀 전에 발표된 걸 보고 좀 재밌었던 게 구글의 자회사 중에 말씀하셨던 나이언틱이라는 회사가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거든요. 나이언틱이 최근에 발표한 트레일러 영상 중에 보게 되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AR 안경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길거리 시연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잘 돌아가냐 하면 게임하는 장면을 봤더니 길거리에 갑자기 외계인이 나왔고 전투하는 것도 있고 길 가다가 어떤 길 같은 거 찾을려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떠가지고 자동으로 처음 가는 길도 늘상 가본 길처럼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엄청 정밀히 해졌습니다. 사실 네이버 지도로 길찾기 하면 위치 찾아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화살표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마치 자동차의 HUD 대기편어잖아요. 그게 내 안경이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사실 스마트폰보다 훨씬 편리할 것 같기는 한 게 그냥 편하게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실 뭔가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하도 스마트폰만 보니까 신호등도 밑에다 달아나잖아요. 보도에다가. 맞습니다. 하도 위를 안 보니까. 맞아요. 재미난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해결도 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써보시면 이건 무조건 가는 길인가요? 뭐 스마트폰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태블릿이나 랩탑을 보좌 장비도 좀 쓰잖아요. 좀 중요하게 외부 업무 볼 때는 왠지 불안하니까 랩탑을 좀 가방에 넣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사라지고 얘만 쓰진 않는데 하루에 우리가 주력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비가 얘가 되고 그다음에 작은 형태의 태블릿이나 예전 스마트폰을 가방에 좀 낑겨 갖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스마트폰 안 꺼내고도 다 해결이 되니까 여기서. 실제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최근에 고민이 많아요. 디스플레이가 우리 같은 사이즈가 큰 게 비싸잖아요. 보통 비슷한 성능일 때.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얘가 일반화되게 되면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국내 디스플레이 만드는 패널 만드는 업체들이 미래 시장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나중 되면 집에서 신혼부부가 TV 없이 그냥 글래스 두 개 끼고 넷플릭스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23년도부터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좀 이렇게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어디죠. 사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거치면서 빅키트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시점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긴 한데 일단 내년 초에 애플이 VR하고 AR 결명 장비 내보낼 거고 결명 장비를 내보내면서 내년 말이라는 설도 있고 후년 초라는 설도 있는데 VR을 떼버리고 AR 쪽으로 가는 디바이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계속 이렇게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애플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붙는 건가요. 어떻게 아이폰과 갤럭시처럼 붙는 건지 아니면 협업을 하는 건지. 사실 지금도 협업도 하지만 붙는 거 둘 다 있잖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조금 약간 프로바이딩을 하면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삼성이 그때 플랫폼 시장을 뺏긴 거니까 os 시장도 진입하려고 하다 실패했고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os랑 플랫폼을 다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애플이 또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os랑 플랫폼을 잡았던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사람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번 애플 좀 써봤지만 여기가 좀 폐쇄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폐쇄형이니까 또 밖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고 한 번 아이패드 아이폰 세팅해놓으면 생태계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경만 얹으면 애플워치 같이 바로 뭔가 또 시장을 장악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가요. 이 판은 어차피 애플이 먹는다 뭐 이런 건 아직 아닌가 보죠. 그렇지는 조금 전 다르다고 보는 게 메타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기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걸 도전하는 이유가 플랫폼을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스토어를 갖고 싶은 건데 지금 앱스토어가 애플의 건데 우리가 거기 올려놓다 보니까 애플이 정책을 바꾸면 계속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광고 수익이 뚝 떨어진 거거든요.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메타는 저걸 배운 거죠. 지금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넥스트는 과거처럼 애플이나 구글에만 의존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기가 바뀌면서 판도가 바뀔 이력은 조금 있다. 왜냐하면 워치는 굉장히 보조기기였는데 얘는 메인 디바이스의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이 그대로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되게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렇죠. 삼성은 사실 모바일 기기 사업보도 그렇지만 반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힘들잖아요. 또 덩치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를 감상한다고 하는데 감상 안 하고 꿋꿋이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남의 거에 계속 납품만 해가지고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들이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계속 특히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이 많이 뒤로가 있으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메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력이 저는 이번에 내년에 시도하는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면 그 구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글도 사실 절대 강자 IT 기업인데. 구글이 사실 뭐 개인이 쓰는 글라스 같은 걸 만드는 시장에서 약간 빠져있는 상태고요. 상업용 글라스 시장은 사실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뭐 물류분야나 의료분야에서는 구글이 만든 글라스를 쓰는 기업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물류에서 안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도 보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물류센터 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픽업하는 거 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담는 거.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특히 그런 물류센터가 숙련직들이 별로 없거든요.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이에 가서 못 끊어오라고 그러면 이것부터 난리가 안 하고 너무 크니까 창고가. 그런데 그때 딱 끼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뜨는 거예요. 마치 게임 마치 딱딱딱딱딱딱 하면 패키지 끝. 이걸 하다 보면 훈련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요. 그러겠네요.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작업자 입장에서도 덜 다쳐요.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류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쪽으로 구글이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 시장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소비자 시장을 봤을 때 제가 구글이 좀 재밌게 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구글이 한 2, 3년 전에 어떤 연구 결과로 발표했던 건데 지난달에 이제 곧 패키지는 판매할 것 같습니다라고 내세운 제품이 스타라인. 스타라인. 스타라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대형 TV 같은 느낌이야. 60인치 TV. 60인치 TV. 그런데 구글하고 TV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 TV 기능이 신박한 게 TV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 저 맞은편에 상대방이 식탁 정도의 거리인데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나요. 입체로. 그냥 이건 화상통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체로 보이고 아이 트래킹을 해서 이미지를 재조합해서 상대가 약간 다른 척을 해도 눈동작을 계속 맞춰주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또 되기도 하고 소리도 공간감을 딱 주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비싼 어떤 화상의 도구가 될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구글은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는 회사거든요. 온라인에서 뭐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뭐 하는지 그거 갖고 계속 광고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재미고도 무서웠던 게 구글의 욕심은 이걸 사무시나 우리 공간 곳곳에서 아마 집어넣는 걸 겁니다. 그리고 TV를 대체해서 가운데 이게 있어. 보면 요즘에 다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집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 각이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 저만 봐도 자취하는 우리 아이 방에 하나 놔주고 저도 하나의 집에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나 인간의 감정들 다 개데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줌처럼 카메라 웹캠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얼굴 모양도 막 이렇게 다 나오고. 네. 다 나오고요. 사람이 실물로 인지할 정도의 픽셀들 많이 써가지고 진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이 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vr을 쓴 건 아니지만 그냥 가상현실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실제 현실에 모여있는 것처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네요. 또 하나의 시도죠. 뒤집어 쓰고 공간을 볼 것이 아니라 구글은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 80대 90대가 이걸 쓰고 볼 수 있을까? 조차편법. 그래서 tv는 누구나 쓰니까 앞에 앉혀놓고 그냥 손주랑 이야기. 뉴욕인 회장님이 앞에 앉혀놓고 회의하자고 그래.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핸드폰이나 이런 안경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tv로 하는 거군요. 저는 지금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시장 겹쳐가지고 양분할 것 같습니다. 좀 문화를 가지고. 그럼 구글은 뭔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구글도 아까 애플이나 삼성전자처럼 AR로 소비자들 쪽 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구글은 사실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개인용 디바이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라인처럼 독특한 걸 하나 파고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나이언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증강현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반기술이나 엔진을 깔고 있어요. 거기서도 결국 이 엔진을 지금 거의 무료로 풀고 있는데 유료화를 안 할지라도 무료로 풀 엔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콘텐츠와 사람들의 경험을 데이터로 가져다가 또 광고나 뭐에 써먹겠죠. 구글은 어떻게든 그냥 정보 빼내서 제가 봤을 때 사람 관찰하는 회사에 취향 정보 다 빼내가지고 광고 붙이는 광고 붙이는 이쪽으로 또 가고 있군요. 그러면 아까 메타 얘기가 잠깐 나와서 여쭤보는데 메타 쪽 지금 VR 안 좋고 실적 안 좋아서 사람 감원하고 이런 얘기도 있다던데 메타는 지금 그럼 계속 VR로 가는 건가요 여기는 메타가 사실 VR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긴 한데 최근에 장비 개발 추세를 보게 되면 AR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현재는 이제 VR 장비에 AR 기능을 강력하게 쓸 수 있게끔 얹어갖고 제가 이제 최근에 구매한 장비도 오큘러스 프로, 퀘스트 프로인데 그것도 보게 되면 AR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쪽으로 더 붙이긴 할 겁니다. AR 기능이 좋다는 건 어떻게 겹쳐지는 건가요?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썼던 이제 퀘스트 2를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실제 공간 위에 만약에 내가 물건 띄워놨다. 실제 공간은 뿌옇게 흑백으로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최근 걸로 보게 되면 실제랑 얘랑 다 말 그대로 현실? 그렇게 겹쳐서 보이니까 물론 아직도 가장 큰 문제점은 무거워요. 장비가 좀 두껍고 그러면 그 vr이라는 거가 또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고 되게 재밌더라고 이쪽이. 어쨌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 혁신 중에 하나니까 그럼 vr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해상도가 좀 더 좋다거나 배터리가 오래간다거나 이런 건가요? 왜냐면 가볍고 더 이게 그런 증강현실 느낌이 나는 거면 ar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ar은 기본적으로 완벽히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주긴 어려워요. 기존 공간 위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홀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홀로그램 같은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우주에 가서 하는 게임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사실 ar로 그걸 구현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vr은 실제 현재로는 보면 엔터테인먼트 쪽.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영화나 게임 이런 거죠. 영화나 게임 쪽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주는 건 vr이고 그게 vr입니다. ar은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걸어가면서 뭔가 정보가 든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맛집 정보 같은 게 별점이 뜬다 거나 가상 증강현실 같은 걸로. 실제로 중국에서 파일럿했던 걸 보게 되면 큰 쇼핑몰 우리도 보면 무슨 아울렛 같은 데 보면 길 잘 찾기 힘들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증강현실로 그때는 폰으로 했던 거긴 한데 폰에 띄우면 자동으로 길이 떠요. 화장실도 어딘지 내비게워지게 되고 돈 찾으려고 하면 atm이 바로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경에 바로 뜨니까 되게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딱 자동차 hud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이거anding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defendant 얘긴orte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編eadias neednice которая Minute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nstructional은 añadir hat cái 분홍 1 어느 인테로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